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고 괜찮다 너무 버리고 싶은 거 없냐? 진짜? 괜찮다 나 난 버리고 싶은 게 나라고 축구 선수가 꿈이었다 축구를 계속하려면 감독님이 일진에서 나가라고 했다 일장은 나가려면 맞아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왔다가 다리가 쓰러졌다 일장은 꿈을 짓밟아버린 나쁜 새끼다 그리고 그 나쁜 새끼는 고남술이다 축구 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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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나갈래 내가 나갈까? 어차피 같이 못 떠녀 기왕이면 네가 가라 너 도망치는 거 듣기잖아 너 도망치는 거 듣기잖아 내가 지금 버린 거 너다 새끼야 난 버려? 날 버려? 까고 있네 착각하지 마 넌 나 버린 지 오래야 이 새끼야 3년 전에 튀었을 때 이미 끝났어 대답해 누군가 몇 번워 were You now? how you lost? how you lost? will a find you again? How you forever? are you afraid? 여기는 당신'S nothing 그런 마음을 지켜 Yak Roger 1,000번도 더 죽일 거라고 했다 어쩔 건데! 검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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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거나 걸리기만 하면 닥치름대로 다 할 거다 이 새끼야 네 다리 날려먹고 네 미래 날려먹은 내가! 그러게 진작 그냥 있었으면 됐지 아무리 그래도 넌 그냥 있었어야지 나한테 죽고 말곤 너밖에 없었는데 죽고 날리고 죽고 싶었을 때 아무래도 그냥 있었어야지 이 새끼야 그러니까 내 말은! 넌 나 안 보고 싶어니 뭐 이 새끼야 너가 안 보고 싶다 너가 안 보고 싶어니? 넌 이제 새끼야! 넌 네 마디! 넌 네 마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